랭킹 비문화 전장, 복마록 등 특정 컨텐츠를 플레이하면 랭킹에 기록되어 순위 경쟁을 할 수 있습니다. 랭킹 창에서는 내 랭킹 정보와 전체 랭킹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랭킹에서 높은 순위를 기록한 플레이어들의 장비와 무공을 확인하여 플레이에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. 높은 순위를 달성하면 강력한 랭킹 보상도 받을 수 있습니다. 주간 보상은 매주 한 번 이상 플레이해야 지급되며 시즌 보상은 시즌 종료 시의 순위를 기준으로 지급됩니다. 어떤 컨텐츠들은 특별한 버프를 제공하기도 합니다. 랭킹 버프는 순위 변동에 따라 실시간으로 적용되므로 버프를 잃지 않기 위해서는 순위를 유지해야 합니다.